강서구가 나만의 아이디어로 미처 알지 못했던 강서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에서 4인으로 구성된 8팀이며 오는 7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함께 직접 제작, 편집한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관광, 문화, 볼거리와 놀거리 등 강서구 관련 주제로 5분 이내의 구정 홍보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 됩니다. 지금은 강서시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